정말 직장인들이 사랑하는 삼겹살. 삼겹살에 쏘자 한 잔. 그런데 1970년대 중반까지 삼겹살이 보편 안 된 이유가 돼지고기 비린내 때문이었다고요?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삼겹살이라는 걸 잘 보지 못했어요. 돼지고기 구이는 대부분 돼지 갈비였었죠. 왜 그러냐면 짓지마다 돼지를 키우긴 키웠었는데 우리 잔반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음식을 먹이다 보니까 약간 고기에서 비린내가 많이 나가지고 양념을 안 하면 못 먹었던 상태였었죠. 그러면 돼지고기 비린내를 잡고서 이제 이게 일반화가. 이거 어떻게 잡았냐면 정확하게 1976년도에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게 이렇게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키우는 돼지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품종 개량해가지고 한번 대규모로 한번 키워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부탁을 하는 거죠. 대기업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1땡땡 롯땡땡 기업들에게 그래가지고 대규모 품종 개량을 하면서 대규모로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정식 사료를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린내가 사라지면서 삼겹살을 슬슬 먹기 시작한 거죠. 돼지고기 육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 있었다던데 그게 뭐였어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대기업들이 돼지고기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일단 돼지 뒷다리를 햄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제1햄, 롯햄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삼겹살은 약간 안 먹는 부위였거든요. 돼지 등심 안심이 있는데 굳이 뭐 삼겹살을 왜 먹냐.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경기가 호황이 되면서 일본 돈가스를 만들기 위한 수요가 있는데 돼지고기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대기업이 생산을 해서 비린내가 안 나는 돼지 등심 안심을 쭉쭉쭉 일본이 수입을 해갔거든요. 우리나라로부터. 돈가스는 돼지 안심 등심으로 만드니까. 쭉쭉 다 일본으로 수출하고 나서 남은 게 돼지 부산물 내장과 비계 부위 우리가 삼겹살이라고 부르는 그 부위가 남은 거예요. 그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1980년대부터 우리가 길거리에서 분식집에서 순대를 먹기 시작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스버너의 대중화가 삼겹살 수요를 폭발시켰다면서요. 연탄구이에 한번 삼겹살을 구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못 먹거든요. 왜냐면 불이 나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기름기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80년대 이전에는 다 이제 고기 고이는 다 연탄불에 구워먹었는데 삼겹살을 구우면 불이 나니까 못 구워먹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80년대 때 마이카 붐이 일어나면서 또 어떤 게 붐이 일어났냐. 휴대용 부탄가스 가스버너 위에 호일 깔고 이게 집집마다 보급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도 어? 불이 안 나네? 맛있게 구워먹을 수가 있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기름이 너무 많아서 목살이나 항정살을 더 좋아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남이 사주는 건 다 좋습니다. 사주시죠.